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. 히브리서 11장 6절